겨울 철새들이 주남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. 아침 해가 떠오르자 어디선가 철새들이 날아옵니다. 겨울 철새들의 군무가 시작됩니다. 저멀리 보이는 큰 고니떼들이 그간 굶주렸던 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한 쌍의 큰 고니가 짝을 만났습니다.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. 날개짓을 하면서 합창을 시작합니다. 드디어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. 둘만의 비행이 시작됩니다. 갈대숲을 넘어서 한 쌍의 고니들이 사라져갑니다. 이제 주남 저수지의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. 보금자리를 향한 철새들의 군무가 시작됩니다. 2023년 12월 이제 힘들었던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. 한 해 동안 저의 조이 힐링 시스템 영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 여러가지로 힘든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히윙의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새해에 뵙겠습니다.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새해에 뵙겠습니다. 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새해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,